의의를 좀 보겠습니다. 의의를 좀 볼 텐데 3.1운동은 정말 많은 의의를 갖고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민족사적 의의하고 세계사적 의의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3.1운동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3.1운동의 가장 큰 의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3.1운동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민중들은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민족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영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 만세운동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선의 민중들이 다 같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독립운동을 전개를 한 것이 3.1운동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민중들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고 둘째는 3.1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나라 3.1운동을 보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 신문들이 상당히 열심히 보도했고요. 외국 기자들도 3.1운동을 상당히 많이 보도를 해 줬는데 세계 언론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3.1운동을 자세히 보도를 하면서 3.1운동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아, 이 조선이란 나라는 언젠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국가구나. 아, 이런 형태의 보도들이 나가요. 그러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독립을 확신하기 시작했다는 거.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우리 만세 참여자들 탄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했고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라든지 일제 탄압을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인데요. 독립운동의 참여 주체가 대중으로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아까 식민통치 얘기하면서 토지조사 사업 얘기를 하고 민중들의 각성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1운동 전과 후가 많이 틀려지는데 3.1운동 이후에는 독립운동 주체들이 특정인들 중심인 것이 아니라 대다수 대중들로 확대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3.1운동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종교인들, 학생들, 노동자, 농민들이 만선된 게 주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어떤 민족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독립운동 주체는 본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일반 대중들로. 그러면서 3.1운동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어려운데 사회운동이라고 그래요. 뒤에 이제 국내 독립운동 할 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운동이라고 전개되는데 이런 거예요. 청년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농민이었어요. 농민으로서 3.1운동 참여했어요. 아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의 주체구나 라고 시작해서 농민운동 하는 거예요. 노동자 참여했어. 노동자. 그래서 3.1운동의 대다수 대중들이 본인들의 직업을 갖고 있는 그 현장에서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사회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20년대 들어가면 정말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청년동, 여성운동 이런 운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독립운동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독립운동의 주체가 대중이라고 본인들이라고 인식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인식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또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법론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요.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전에는 독립운동 노선이 좀 틀려요. 뭐냐면 의병했던 분들이 있어요. 의병했던 분들은 1910년에 나라 망하잖아요. 그러면 의병전쟁 했던 분들은 열심히 독립운동을 벌여서 조국을 되찾으면 다시 국왕을 모시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운동 노선을 우리가 복벽주의라고 합니다. 복벽주의. 이게 다시 복 임금 벽자거든요. 이게 의병했던 분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중에 무력투쟁을 했던 의병들은 다시 나라를 찾으면 임금을 다시 모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계몽운동 계열이 있어요. 미래를 대비해서 실력을 키우자라는 분들. 이분들은 이렇게 독립운동을 벌여서 조국이 독립이 되면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자고 해요. 이걸 우리가 공화주의 국가라고 해요. 공화주의. 그래서 참 1910년에 나라 뺏겼지만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보면 저 복벽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따로 있고요. 계몽운동 계열의 독립운동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상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을 독립시켰을 때 왕을 다시 모시느냐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느냐 이게 1910년대는 3.1운동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1919년 3.1운동. 3.1운동은 왕실이 주도한 게 아니죠. 그렇죠? 대다수 민중들이 주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3.1운동 이후에는 국왕을 다시 모시자라는 복벽주의 노선은 쇠퇴를 해요. 그리고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자는 공화주의 노선이 대세가 돼요. 그래서 1919년 이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청부가 만들어지는데 그 임청부도 복벽주의 형태가 아니라 공화주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대한민국 임청부 배우실 때 임시현장에 제1조에 그게 들어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국가로 함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1910년,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독립운동의 주체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되면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이런 공화주의가 대세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청부 또는 공화주의 노선이 우리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1945년 광복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공화주의 정체를 띄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저 복벽주의 노선이 주도가 됐다고 한다면 전제군주국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일본처럼 입헌군주제 국가는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경북구에 우리 전하가 살겠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요. 왜? 3.1운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 공화주의가 독립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3.1운동이라는 게 그러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다가 식민지를 바꾼 조선의 민족들이 우리가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독립국인데 그걸 운영할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청부 수립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일본제들은 식민지 조선인들을 총칼로 억압해서 무력으로 찍어 누르기만 하면 순응하면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저항해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깨달아요. 이렇게 억압만 하다 보면 식민통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계속 무단통치를 하게 되면 식민통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전환을 해요. 약간의 유화적인 통치 방식으로 전환을 해요. 그랬다고 해서 무슨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전환했다고 해서 일제가 우리한테 무슨 큰 문화적 혜택을 준 건 아니에요. 이제 세계사적 의의를 볼 텐데 세계사적 의의는 중국의 오사운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세운동이 계속 전개가 되니까 전 세계 신문들이 보도했다고 그랬죠. 특히 중국 신문들이 열심히 보도를 했는데 이 신문들을 접한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도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세운동을 전공을 하는데 우리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베이징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일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오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은 우리 3.1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간디 아시죠? 간디? 인도 간디?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는데 간디의 비폭력, 비협조 노선 이것도 우리 3.1운동의 비폭력 노선을 채택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족사적 의의도 있고 세계사적 의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아주 회긁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